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김원경, 이봉우입니다. 저희가 꽈배기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꽈배기 이슈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 꽈배기에서 차마 다 담지 못했던 여러가지 소식들 특히 인권과 법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전달해드리고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꽈배기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시사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 같은 초짜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10년 동안 둘이 티키타카 했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숨어있는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아침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도 아깝지 않을 만큼 뉴스 꽉꽉 채워서 준비할 테니까요. 매일 아침 9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꽈배기 이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꽈배기 이슈로 찾아오세요!